울산대 원효학토대 연구소가 원효스님의 책 열반종유 번역출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. 인문대 강의실에서 펼쳐진 학술대회에서 박태원 원효학토대 연구소장은 번역출간한 열반종유는 해석학적 번역양식을 채택해 내용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앞으로 대승기 신론소 별기와 본업경소, 금강산매경론 등 원효전소의 번역을 2년 안에 완료하고 각각의 저술이 이뤄질 때마다 기념 학술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학술대회는 양산 정토원 정목스님의 축사와 박태원 소장의 기조강연, 금강대 김성철 교수와 연세대 이혁주 교수의 발표토론 등으로 이어졌습니다. 원효스님의 열반종유는 부처님 일생의 법문을 초웅정리한 대반 열반경의 핵심을 요약정리한 서적입니다.